미국 멕시코 국경의 대혼란 상태가 새 국경 정책 시행을 앞두고 불법 입국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바람에 절정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입국자들은 3월 한 달 동안 16만 2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국경 순찰을 관할하고 있는 CPB, 세간 국경 보호국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2월에 13만 명보다 무려 25%나 급증한 겁니다. 특히 3월에 체포자들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월간으로는 가장 큰 폭으로 급증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3월 한 달 동안 불법 입국을 시도하던 이민자 8만 5천 명을 타이틀 42에 적용해 국경에서 즉각 멕시코로 추방했습니다. 멕시코로 추방한 3월에 8만 5천 명도 지난해 6월 이래 월간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국경 체포자들 중에 일반 불법 입국자 처리 절차에 넘겨진 사람들은 이민구치소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스폰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석방한 후 이민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불법 입국을 시도한 미성년자들일 경우 연방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쉘터, 보호소에서 지내도록 이송했습니다. 불법 입국을 시도했다가 체포된 이민자들이 3월에 급증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예상을 깨고 강경한 국경 정책을 5월부터 시행기로 예고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하려는 새 정책은 국경 체포자들을 즉각 멕시코로 추방시키고 대기토록 해온 타이틀 42가 5월 11일부터 종료되지만 그보다 더 강력히 미국 입국을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5월부터 불법 입국한 기록이 있는 이민자들은 미국 내에서 난민 망명 신청과 수속을 사실상 부러워할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트럼프 시절에 팬더믹 때문에 도입된 타이틀 42에 따라 다수가 멕시코로 즉각 추방되고 장기간 대기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는 미국 스폰서만 있으면 미국서 살아가며 난민 망명을 수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5월부터 새로운 국경 정책이 시행되면 불법 입국한 기록만 있으면 미국 내 난민 망명 수속을 금지시키기 때문에 더 강경해지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